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능, 쏜, 썸, 사바니카 네 여러분 MBC에서 또 한 번 커다란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바로 MBC Korean Music Wave in Bangkok 2013이 올해도 태국을 찾아봅니다 와 벌써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에이핑크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에이핑크는 물론 함께하는 K-POP 스타들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즐길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되고요 3월 16일 모두 방콕 라자만갈라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만나요 안녕